이거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? 알려주세요 이거 부서지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름을 잘못 치웠나 봐요 밀짚모자 해적단은 두려운 게 없는 친구들인데 이거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? 이거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거 부서지지도 않고 칼로 썰어야 되나?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얼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먹이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택산이에요 오늘은 디스커스 친구들에게 밥을 줘보려고 해요 햄버그는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나서 주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또힘의 사료 이거를 줘보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겁을 먹고 스펀지가 위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료를 이 정도 줘보려고 합니다 이 사료가 바로 깔아왔네요 이게 눈처럼 떨어지는 거 이렇게 줬거든요 먹을란가? 얘들이 지금 겁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게요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게요 배가 고플 것도 없고 안 돼 후추가기 봐봐요 아무래도 이름을 잘못 치웠나봐요 밀친모자 해적단은 두려운 게 없는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은 모든 세상이 지금 두려워서 속에 옹기종기 모여서 나올 생각을 하질 않네요 여기 밥이 있는데 왜 먹질 못하니 일단 오늘 밥 먹기는 실패인 거 같아요 햄버거를 어떻게 먹이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은 햄버거를 먹여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